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문석 오늘은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 가수 김종민씨가 되겠습니다 김종민씨가 11살 연아의 여친과 결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종민씨의 이성은 그리고 현재의 결혼식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올해 우리 나이로 46살이거든요 지금까지 결혼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사주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민씨의 사주에 나오는 성격을 파악해보고 어떤 일주를 갖고 있는 여성이 어울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씨가 11살 연아의 여친과 결혼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김종민씨의 이성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씨가 목기운아나 화기운아나 토기운들 금기운아나 수기운아나 3주 안에 오행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오행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여자운이든 자식운이든 갖출건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봤을 때에는 노란색 토기운이 두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제라고 적혀있고 여성을 상징합니다 이 표가 자주 나오는데요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라는 것은 내가 제어하는 대상이에요 김종민씨가 간목일관이거든요 목기운이 토기운을 제어합니다 목국토로 제어예요 그러면 이 토기운이 간목일관 남자에게는 여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민씨가 간목일관이고 노란색 토기운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두개나 있는데 여자운이 어렸을 때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김종민씨의 사주에서 연주의 노란색 토기운이 두개가 있거든요 사주에서는 자리에 따라서 의미하는 게 달라요 연주는 소년기를 나타내고 월주는 청년기, 일주는 중년기, 시주는 노년기를 상징합니다 소년기라는 것은 보통 10대를 나타내고요 길게 잡으면 20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김종민씨가 어린 시절에 여자가 일찍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주원국에는 일찍 여자가 생긴다고 했습니다만 흘러가는 대운에서 이 여자와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운이 따라와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25세서부터 44세까지 20년간 경호대운, 기사대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성운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주원국에서 여자운이 들어온다는 것과 무조건 여자를 만나서 잘 된다 이런 것은 의미가 다르죠 여자는 들어오는데 대운에서 내가 운이 잘 받쳐줘야 이 여자들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김종민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5세서부터 34세까지 경호대운의 이 경금에 의해서 갑경충이 되고 있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부딪혀서 깨진다는 뜻이고요 이때의 일간인 이 갑목이 충을 받아서 깨지면 이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 경금이라는 것은 직장운, 내가 하는 일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한창 가수활동하면서 너무 바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운만 봤을 때는 그렇게 유리한 운이라고 볼 수가 없고 35세서부터 44세까지 기사대운의 사화하고 우화하고 미토 이 세 개가 결합이 되면서 사우미 방압이라는 이런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사주에서 방압이라는 것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사화하고 우화하고 미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될 때 강력한 화기운을 생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금기운을 극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리세를 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기운이 강해질 때는 금기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민씨가 35세서부터 44세까지 사우미 방압이 되면서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하는데요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자식을 상징합니다 자식운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결혼에 있어서 불리한 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45세라는 늦은 나이에 위아래로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들어왔고 또 올해에도 지지에 여자를 나타내는 노란색 토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김정민씨가 내년에 결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주에 나와있는 김정민씨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주가 오행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가축권 다 갖췄다고 봐야 되고 성격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지지를 보면 월지 포함에서 두 글자가 도화살이고요 이렇게 재성운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재치가 있고 좀 재밌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행이 다 갖추어져 있고 구성이 좋은 사람들은 웬만한 여자들과 궁합이 다 잘 맞는다고 봐야 돼요 안 맞는 소수의 여성이 있고요 웬만한 사람하고는 다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잘 맞는 여자 한 분을 추천을 한다면 일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민일주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사주에서는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수기운, 목기운이 유리한 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신약하다는 것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 사주에 있는 인성운하고 비겁이라는 운이 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은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운하고 목기운, 인성과 비겁에 해당하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여기에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수기운과 목기운에 해당하는 일주나 수기운이나 목기운이 강한 사주와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민일주는 위아래로 수기운하고 목기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빈씨하고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을사년에 결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화기운이 좀 강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김종빈씨가 물론 배우자하고 궁합을 봐야죠 그런데 배우자분의 생년월일을 모르니까 제가 김종빈씨의 운의 흐름만 봤을 때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